합시다. 방울이 떨렁 사령이 예이 야단 났지. 시작. 방울이 떨렁 사령이 예이 야단 났지. 흥보가 산문깐을 들여다보니 흥보가 산문깐을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맞거늘 죄인들이 볼기를 맞거늘 흥보 숱한 마음에 흥보 숱한 마음에 저와 같이 몇 푼 팔러 온 줄 알고 저와 같이 몇 푼 팔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나 먼저 와서 돈 쑥쑥 백량 번다. 저 사람들은 나 먼저 와서 돈 쑥쑥 백량 번다. 나도 볼기 까고 엎드려 볼까? 나도 볼기 까고 엎드려 볼까? 최선수 볼기를 훅 떡 가고 산문간에 엎드려 있을 적에 최선수 볼기를 훅 떡 가고 산문간에 엎드려 있을 적에 사령 한 쌍이 나오다가 그 거동을 보고 사령 한 쌍이 나오다가 그 거동을 보고 평영 배판지 이후에 볼기 전 보는 놈 생겼구나 평영 배판지 이후에 볼기 전 보는 놈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생훈 아니쇼? 아니 당신 박생훈 아니쇼? 알아맞혔어 알아맞혔어 당신 골아쇼? 당신 골아쇼? 당신 골아쇼? 골타니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구나 계란이 골치 사람이구나 아까 아까 박생훈 대신이라고 와서 박생훈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곤장 열 대 맞고 돈 서른 양 받아가지고 벌써 갔소 돈 서른 양 받아가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는 구척이나 되고 키는 구척이나 되고 기운 좋아 매 잘 맞습디다 기운 좋아 매 잘 맞습디다 기운 좋아 매 잘 맞습디다 아이고 이를 어쩔꺼나 아이고 이를 어쩔꺼나 아이고 이를 어쩔꺼나 나아 나아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밤새로 굴더니만 밤새로 굴더니만 밤새로 굴더니만 너였구나 번순 애들 시작 번순 애들 그리 헌가 그리 헌가 따른 간에 고고고고 따른 간에 고고고고고고 따른 간에 따른 간에 따른 간에 고고고고고 따른 간에 고고고고고고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는 간에 옷 pleines 나는 간에오헣 나는 간에오헣 요놈만 계속할게요 나는 간에오헣 다시 나는 하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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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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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번순 애들 그리운 Core Hey! 번순 번순 시원 시원하게 펀수의 들 그리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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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수의 들 그리헌가 헤이 원숭애들 그리언합 나는 가네어 나는 가네어 거기다 표시랑 줌께 해라. 보고 좀 해. 그렇게 엉터리 이러지 말고. 나는 가네어 나는 가네어 나는 가네어 나는 가네어 그렇지. 장담보석을 해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째에 변화가 있구나. 그럼 거기서 표시해서 오르라 내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는 가네 허어어 허어어 시작! 나는 가네 허어어 허어어 허어어어 네번째에서 위로 한 번 공을 내려온 것을 팍 띄워 올려주고 5번째 방에서 공을 띄워 줬으면 공이 내려와야지 어떨까요? 이렇게 탁 다시 올라가지. 나는 가니 오 오 오 오 오 자 다시 시작 나는 가니 오 오 오 오 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수본이나 수본이나 평안이 커서 평안이 커서 평안이 커서 평안이 커서 뒤에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쉽게 배워줄 수 있는 거예요 무용해야 하니까 그만하고 나는 가네 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커서 여유 감사합니다.